안녕하세요. 저는 일곱 번째 레인 일산에서 온 이주연이라고 합니다. 너무 친절하게 잘 데려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소원도 이렇게 성취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. 고수랑 이렇게 싸워서 이게 가장 인상이 예뻤어요. 물론 7인 8각인가 거기서는 비록 허당이었지만 이렇게 단테 리신 말고도 다른 미션들에서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MVP 변을 줬습니다. 오! 이 페리스! 페리스! MVP 변을 획득했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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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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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웨이 미세먼 공룡웨이 엠브이피 누가. 와! 예쓰! 제가 MVP 패스 상을 2개를 받았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이제 촌장이 됩니다. 이 촌장 자격은 이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촌장된 모습 제가 말했죠 빠른 진행 웃긴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